윤정이의 장점은 전국 트로트 자랑이야. 트로트 자랑, 전국 트로트 자랑? 전국 노래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장르로 하자 이거지. 아, 트로트! 아, 일단은 방송반이 특정 단어를 줄 거야, 제시어를 줄 거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가사를 불러줘야 되는 거지. 트로트로만 해야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I know, I know. 호동이가 아직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인디언마켓 당할 거야. 아, 꼴등은 인디언마켓이야. 그리고 앞사람이 노래 끝나기 전에 나가면 그런 사람. 아, 맞아, 맞아. 그건 반칙이야. 가사에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 트로트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안고. 어우!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날봉, 우린 남자, 날봉. 날봉, 우린 남자. 남자 아니야? 날봉이 여자야. 날봉이 남자야. 날봉이 남자. 오케이, 오케이. 정답! 됐어, 됐어. 우린 됐어. 남자를 몰라. 이렇게 하기 있어. 이렇게 하기 있어. 아 미안하다. 난 돼. 남자는 여자다. 우릴. 정말. 남봉. 귀찮게 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래. 죄송해요. 어려워. 남자는 없어? 남자는 없어? 여자는 많은데. 너무 어려워, 나.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다. 그게, 그게. 장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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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야. 장훈이. 장훈이가. 나는 배에 그 부분을 몰라. 남자, 남자, 남자의 약속에 비워요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남자가 부르는 뜨거운 이별놀이 힌트 줘도 돼? 장윤정 힌트! 남자가 부르는 뜨거운 이별놀이 안녕, 뜨거운 안녕 안녕, 뜨거운 안녕 뜨거운 남자 뭐야? 그건 뭐야? 이건 수준 업체기에 뜨거운 남자! 안 되네? 이거는 셋이 인디언맘 다 하잖아 셋이 다 맞아 진짜? 이 정도면 셋이 다 맞아야 돼 야! 이 자기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빨리 셋을 놓고 같이 하는 거야? 어 인디야, 시작! 인디언맘 오 예